이건머니 23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범주고요. 오늘도 손승우 권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저희가 꼭 다뤄야 될 건이 제가 앵커를 하던 일요일 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셔서 향년 78세 42년 일월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병상이 누군지가 한 6년 됐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가장 큰 기업의 수장이고 그다음에 제일의 주식 부자였고 경제 부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출입할 때가 이건희 회장 말기여서 이건희 회장 말기라는 게 이건희 회장이 실제로 활동을 하던 막바지여서 저는 직접 본 적도 있고 예를 들면 신년회 같은 거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1월 2일 날 이럴 때 신라호텔에서 사장단 모아서 신년회를 하는데 그때 항상 나타나서 기자들이 쭉 서 있으면 한마디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게 상례였고 그다음에 서초동의 삼성 본관도 본인이 메시지가 있는 날은 본관 앞에 차를 세워서 내린 다음에 그 앞에 기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게 상례였고 그럴 때 좀 봤었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건희 회장과의 악연은 사실 언제 시작하냐면 그때 한참 비자금 관련해서 X파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5, 6년 그때쯤이죠?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중계차였습니다. 제가 중계차를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를 했는데 8시 뉴스 끝에 광고가 나가고 나서 그때 이건희 회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 다 끝났는데 다시 물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들어온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 이회창이라고 읽었어요. 이회창은 이러고 읽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에이씨.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다음에 또 이회창이라고 읽어가지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누가 문제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마이크 잡이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막판에는 60대 후반부터는 본인이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불편해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다만 되게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얼굴 표정에서나 뭔가 말하고 싶어요. 이 양반은 뭔가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이 다다다다 젊을 시절처럼 안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떠듬떠듬 약간 뭐라고 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들어야 될 정도로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꺼렸던 그런 모습? 뭐 그런 거가 기억에 남고 그런 데서 한 가지 특징이 이제 형하고 싸울 때 CJ 임행위 회장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그때는 1층으로 들어오는데 직진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옆에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옆에 이렇게 검찰 포토라인처럼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출입증 놀러서 들어가는 거기로 다가갔다가 3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좌향좌에서 기자들에게 돌질을 해서 거기서 갑자기 인정도 못하는 인간이 이런 식의 폭탄 발언을 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같은 경우가 기억에 남네요. 약간 이게 에피소드로 풀어봅니다. 일단 시작을 약간 그런 식의 이벤트 메시지 전달이 강했죠? 저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막판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혹은 능력이나 이런 게 몸만 건강했다면 내가 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분명히 그때 보였었고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게 제가 좀 느껴졌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어서 여차여차 그때 제가 출입할 때 그때 당시에 이권희 회장이 있던 삼성이라는 조직은 제 느낌으로는 정말 톱니바퀴 같은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항공모함으로 치면 항공모함에 달라붙은 이런 저런 작은 배들도 있고 저기 앞에 있는 배도 있는데 뭔가 맨 뒤에 항공모함 꼭대기에 있는 내려다보는 데서 앞을 다 보고 있는 듯한 실제로 이제 경영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얘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계열사인데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속속들이 뭔가 지시를 내리는데 어? 하고 지시를 이행해보면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라는 얘기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튼 짓하지 않는 뭔가 이상하게 세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강하게 당시에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오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좀 달라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다는 게 꼭 좋고 나쁘고의 판단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건희 회장 말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아 이게 삼성이구나 이래서 삼성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던 게 있었죠. 다들 뭐 별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 저는 출입할 때도 사실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건이 있을 때도 이렇게 뭐 이건희 회장을 만나거나 얘기를 앞에서 들어볼 만한 기회에는 왜 제가 뭐 야근이라든지 그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선배처럼 얘기할 에피소드는 없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이게 이제 옛날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그 8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김대중 대통령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면 싹 그게 없어졌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신년회 이래가지고 전경리원 대표 회장단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순서가 있는데 그 방에다가 각 그룹 회장들이 모여 있으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들어보면 상당히 그 말년에 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좀 스타일 자체가 다른 굉장히 확신의 차이고 굉장히 딱딱딱 얘기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이번에 저도 전에 못 봤던 기록 영상들을 한꺼번에 좀 많이 봤는데 갑자기 급속도로 그러니까 쓰러진 건 2014년이잖아요. 그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되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저만 해도 약간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모습만 방송으로 보다가 이번에 옛날 젊었을 때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구나. 좀 놀라운 것도 있어요. 운동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레슬링이라든가 승마라든가 진짜 레슬링 협회장 한 이유가 보니 선수를 했더군요. 그래서 레슬링이라든가 승마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들은 에피소드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많은 훈련, 공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시내 말고 경기도의 모처에 제가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모처에 본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이 이렇게 그 뒤가 완전히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튼을 걷으면 그 뒤가 뭐냐면 승마장입니다. 국제 규격에 승마장이 펼쳐져 있고 이 앞에 소파가 있고 소파 앞쪽에 또 커튼 이런 막이 있어서 그 막을 걷으면 공연장 같은 게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또 이 양반이 개를 좋아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개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외국 잡지 표시모델을 할 정도의 개에 대한 굉장히 조예가 깊고 이래가지고 그게 왜 연결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삼성중공업에서 배를 팔아야 되는데 배를 사는 사람들 선주들이 굉장히 유럽에서도 유명한 이런 귀족 스타일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제도에 가서 시설을 보고 설명을 듣고 헬기로 그 사무실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희 회장이 맞는데요. 맞아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제 기선제약을 하냐면 커튼을 착 거두면 승마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려가서 같이 말을 탄대요. 일단.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소파 있는데 앉으면 그 앞에 막이 거치면서 옛날에 제1기획에 한국무용단 이런 데가 있었대요. 그럼 거기서 한국무용을 한번 보여준답니다.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게 80년대 90년대 그때 얘기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저는 또 그들이 일세계에서 온 그러니까 일세계라는 걸 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세계에서 온 그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식으로 기선제약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약간 잘하고 있는 어떤 크고 있는 나라들에 가면 재벌 총수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존치가 여기서 권혜리 기자가 웃은 걸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게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거나 뭘 하면서 한마디로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개의 꼬리를 3cm 자르느냐 4cm 자르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들이 이게 배워서 장난치는 건지 권혜리 기자 방금 얘기한 솔직히 말하면 약간 비웃음성이 느껴졌는데 한국도 공연장 좀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런 수준인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인 건지는 그런 대화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저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근데 그게 본인이 어떻게 됐든 아니면 선대부터 준비를 했든 어쨌든 경영적인 능력 혹은 그런 사업을 하는 능력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판단력도 좋았고 그런 준비도 돼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그럼요 반도체를 판단해서 반도체를 밀고 갔던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게 굉장히 사망하고 나서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기자가 아니거나 평소에 그렇게 기업이나 경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맨날 이거는 사망 얘기만 해?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공과와 영욕이 있는 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고 하지만 사실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경제 와 우리 먹거리의 많은 부분은 굉장히 기댄바가 크죠 특히 이제 우리가 워낙 반도체 반도체하고 한국은 반도체다 한국은 반도체다 그러니까 되게 그게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진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20년째 앞으로 배터리다 뭐다 우리가 4차 혁명에 대비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삼성이 반도체로 치고 나오면서 지난 20년은 정말 끌고 간 게 있죠 게다가 그 비중이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커져갖고 그거는 이건희 회장의 뭐 결단력이나 굉장히 좀 약간 부잣집 아들인데 성공한 오타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벌 경영 경영만 놓고 봤을 때 재벌 경영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이 판단력이 있고 본인이 판단해서 성공시킨 부분들 만약에 그게 삐끗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호라든가 뭐 이런저런 물론 자동차가 한번 대차게 말아먹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저런 그건 아이외 프란트성도 있었어요 안 맞는 쪽으로 사실 들어간 것 같은 저는 느낌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본인이 자동차를 분해했다가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천만 원에 사서 그걸 샥 갈아껴갖고 옵션 바꿔서 천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판 경험이 있을 정도로 오따구는 오따구였죠 억대 자동차가 125대인가 있었던 걸로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는 그거는 그렇게 자동차가 많은 건 저기 중동에 있는 석유 부호들을 봐도 자동차가 많은데 그 중동 부호들 중에 자기가 자동차를 뜯었다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2대로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뭔가 본인도 창업자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는 창업자 내가 창업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3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에 대한 저는 책임감 특히 회사 구성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갈 때 삼성 안팎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일본식에서 미국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경영 스타일이 일본식이라는 거는 이건희 회장은 그래도 조직원들을 건사한다 이게 상처를 주지 않고 끌고 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면 미국에서 NBA 같은 걸 하고 온 3세들은 일단 부채의식이 없고 내가 이 회사를 그냥 경영하겠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간 좀 쉽게 손을 대는 여기저기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상당히 조직원들한테 어 삼성맨이 이런 소리를 하네 싶은 장면들 회사에 대한 거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게 이제 옳고 그르냐 어느 쪽이 맞느냐는 거는 이제 곧 조만간에 다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스타일이 다르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런 점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그런 몫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손승욱 기자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그런 걸 경험하고 비슷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지나오는 동안 손승욱 기자는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이건희 회장을 상당히 뭐 이렇게 구국의 영웅 정도로 오늘 잘 갖춰졌네요 올려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성 특검 때 검찰을 출입했던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 그때 아니 뭐 그 언저리에 계속 이제 그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뭐 보통 폭로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뭐 이런 과정이 금방 끝나진 않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지금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서초동과 연을 맺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할 정도로 법원검찰에 삼성의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잠깐 비었다 싶으면 또 저기 애플이랑 소송하죠 특허권 소송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성은 쉬지 않고 미국 법원이라든가 대단히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영역이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뭐 본인이 뭐 할 얘기했고 그랬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건희 회장 시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검찰을 출입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자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재벌 총수들의 소환이 있을 때마다 그 주변에서 이제 비서진과 임원들이 다 와서 얘기를 둘러싸고 뭐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라는 공식이 있죠 결국 가장 비싼 변호사를 써서 그렇게 큰 돈을 횡령하거나 베임했으면서 결국에는 기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서서 사진 찍힌다는 게 정말 욕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용서받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느 시대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아니 이건희 회장을 보느냐 또 재벌 총수들을 보느냐 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앞에 섰을 때 보통 스타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토라인에 쓰면 제일 뭐 잘하시는 분들은 김승현 하나 그분은 이젠 너무 익숙해지신 것 같고 다른 분들 익숙해지나요? 난 깨뜨라 정말 익숙해지기 힘든 자리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 포토라인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 왜 썼었냐 언제 탭 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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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카메라가 연습 연습상대로 잠깐 쓰라 그래요 그럼 뭐하냐면 그 사진기자들 포함해갖고 초점을 맞추는데 제가 이상득 의원 대검찰청 소환 날 그날 거기 잠깐 섰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초점을 맞추고 다 연습을 하는 건데 저는 죄진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후레시라이터가 터지는데 오 이 무섭게 뭔가 준비는 했겠지만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한테 정말 무서웠고 실제 그날 이상득 의원이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진 날 있었어요 그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걸 했었기 때문에 그게 포털 라인에 선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이건희 회장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사회에 환원한다고 얼마를 얘기를 하고 환원을 했는지 여부가 그 이후에 기사화가 됐었고 뭐 이제 그런 일련의 문제들 절반 있죠 절반 네 일련의 문제들에 있어서 뭐 저는 다른 재벌 회장과 크게 다르지 다르게 보지 않았고 특권층이라고 봤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분들이 보통 집행유예를 받고 나올 때의 이유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이유죠 그게 뉘우치고 있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감형위에서 빠졌습니다 감형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최근에도 뭐 재벌 회장들이 본인의 이게 횡령이 왜 문제가 되냐면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도 액수의 횡령 횡령 사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다른 횡령 사벌들은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법의 형평성 문제가 그 재벌 회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는 일도 그랬고 뭐 판단의 이유도 있었을 거고 정치권의 압력도 있었을 테고 다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처벌이 안 됐을 경우에 국가 기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래서 엄벌에 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언론에서 했던 것들이고 하여튼 그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범죄 내역이나 뭐에 대해서 취재하고 뭐 이런 걸 논외로 하고 그냥 보면 그냥 개발독재 시대에 한국 경제를 그때의 그 시각으로 본다면 개발독재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제에 이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어지고 또 혹은 2세 아니면 1세들이랑도 같이 했었죠 일부 그래서 전경연이라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진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금 어르신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아니 그렇게 아니었으면 다 못 살았다 그 공과와 그게 맞는 개발독재의 논란 둘째치고 하여튼 그 시절에서 그렇게 풍미를 했던 분이고 요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그건 아니었죠 다만 이제 오타쿠 기질이랑 천재 기질은 지금 있었던 그건 맞죠 경제부 기자로서 느꼈던 것들은 그거였던 거니까 사회부 기자로서 또 다르게 모든 리더라는 게 너무 제왕적이긴 하지만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가 잘 아는 것도 있고 뭐 하나 뜯어볼 줄 알고 질문을 해도 다른 회장들처럼 이런 게 아니라 꼬치꼬치 캐물을 줄 알고 삼성 제품 불태울 줄 알고 기자들한테 메시지 있으면 홍보실 통해서 오늘은 한 말씀 하실 것 같다는 얘기 해서 적당히 조직에도 경고를 줄 줄 아는 그런 식의 참 독특했던 분이다라는 생각은 들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지는 않아서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희 회장 한창 때 삼성 내부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마 이건희 회장이 그 문서 내용까지 다 알았을 거라고 그건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경영자적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걸 사회적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가 정치적으로든가 풀어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서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왜 안 되냐 되는데? 왜 안 해? 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저런 비자금 혹은 로비 혹은 승계에서의 이런 여러 문제들 야 되는데 왜 안 해? 약간 이것도 경영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사실 첫 번째 들고 공과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판단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친일파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혼자 생각을 하다가 저 혼자 무슨 판단을 내렸냐면 본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어느 순간에 사과를 했다면 가슴속 깊이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저는 친일 행적을 했더라도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최근에 보다가 찾아본 대표적인 인물은 김석원 장군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주 뼛속 깊은 일본 군인이고 일본에서 일본 군인한테 주는 최고 수준의 훈장을 받은 한국 사람으로는 딱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 때 장군을 했던 6.25대 장군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해방 이후에 3년간 관직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서전에도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어요 내가 가장 불명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오랫도록 일본 군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전쟁 때 아주 뭐랄까 중요한 시점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군 장군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북한군 고지를 칼만 들고 맨몸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장군이 약간 좀 일본 사람 같죠? 일본 사람 같죠?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적군은 아직 나를 쓰러트릴 총알을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멘트를 하면서 치고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군인들이 어! 어! 장군님! 이러면서 쫓아가야 되는 뭔가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불명예 제대를 또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교장이 돼서 또 뭐 학생들을 또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문 앞에서 자기가 막고 이런 경우들은 제가 최근에 사망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 끝까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내가 독립군이 되었더라도 독립이 빨라졌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멘트를 남겨줬어요 이건 인정 못하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과에 대해서 본인이 허심탄회하게 만약에 인정하는 뭔가 멘트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이런 걸 남겼다면 저는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이러지 말아라 뭐 사과한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 18조잖아요 한 10%라도 띄어서 진짜 무슨 진정한 사회복지재단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그렇고 갔다면 저는 상당히 사회적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작업이 없이 카넥이나 록벨러 같은 거네요 아니 뭐 뭐 아니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건희 회장의 만련 행동을 보면 사실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단초를 저희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후계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간 거기 때문에 본인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 정리를 안 한 거였는데 저는 72에 쓰러졌던 거니까 한 70살 됐으면 기념으로 그때쯤 뭔가 그런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건희 회장의 팬들도 국내에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얘기하십니다 반도체 한국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기술과 핸드폰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의 공이 큰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모든 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서 연구했던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었던 거고 그 밑에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웠던 수많은 삼성 직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리더의 공이 크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좀 반대하는 게 리더가 삽질을 하면 리더가 아무리 잘해도 밑에서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을 줄 알고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해주는 게 진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직원과 회장을 갈라놓고 생각하는 거 자체에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건희 회장 편하고 싶어서 아니라 모든 이건희 회장이 진짜 마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밑도 끝도 없이 제가 모르는 분인데 이건희 회장 시절에 연구원이었던 분이에요 저한테도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메일을 쓴 걸 보면 반도체랑 휴대폰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걸 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쭉 보내주셨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잘 안 나오던데 근데 하여튼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리더로서의 자격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 후에 임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다면 만일 사장난까지 했다면 검색해서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고 받아줬다라는 건 분명히 공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저는 돌아가신 지 얼마 오늘 발인이라서 좀 했는데 너무 신처럼 그런 건 조금 저는 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희 회장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나 이건희 회장을 신처럼 생각하는 세대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세대는 오히려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부정적인 얘기만 주로 많이 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을 처음 출입했을 때도 저도 좀 어린 기자인데 저는 이건희 회장을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이제 흔히 가신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이제 측근 같은 분들은 몇 번 만났단 말이에요 솔직히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렇게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듯한 느낌의 어떤 진짜 아저씨들이 삼성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양면성 보는 사람들에 대해 그런 것들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투영될 수 있지만 삼성이라는 이미지와 이건 글쎄요 어떻게 봐도 삼성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코끼리죠 정말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처음 시절 학생 때 처음 삼성 출입했을 때 출입하면서 봤던 코끼리 쪽은 약간 그림자가 저는 더 그냥 일감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삼성 출입하면서 인식이 바뀐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는 오히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SK나 그냥 대기업들은 다 거기서 거기겠지 약간 생각했다면 가까이서 제가 그때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을 같이 출입하면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일부 기업들과 그룹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 이렇게 하는데 회사가 돌아가네 약간 이런 느낌인 큰 회사들이 있어요 진짜 저도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나중에 삼성 출입 안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들 취재하고 작은 회사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하면서 그냥 누가 딱히 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냥 오히려 인상이 점점 더 좋아진 편이고 오히려 어렸을 때는 저도 리더의 그런 거를 잘 못 느꼈거든요 내가 잘해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진짜로 예를 들면 누가 잘했다 연구원이 잘한다 뭘 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낭비되지 않고 하는 일이 모두 어떤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그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다가 아니 회사 다녀보면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떤 부장을 만났냐에 따라서도 내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저는 조금 참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는 진짜 빨리 발전했거든요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의 이 부고 기사가 굉장히 한마디로 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추격을 잘했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삼성을 글로벌 거인으로 만든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맨이었지만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국에서 일종의 전형적인 패턴이 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한 듯이 스르르르 이제 그냥 사면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랬던 그 사람이 78세에 잠들다 이게 뉴욕타임즈 기사의 첫 문장인데 첫 문장이 아니라 이제 사진 캡처죠 사진에 대한 설명이 있죠 실제 기사 내용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다 읽었어요 끝까지 그 기사는 근데 우리나라 제가 좀 너무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국 경제사든 한국 현대사든 이건희 회장은 그 이름은 압도적인 인물이면 틀림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거고 예를 들면 삼성 사람들은 다르다 삼성 시스템은 다르다 저도 삼성 출입할 때 느꼈어요 근데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시절에 정유라의 말을 가지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해서 대처하는 삼성을 보면서 이건희 회장이 없는 삼성은 이런가? 라는 아니죠 그게 이건희의 유산인 거죠 이건희 스타일링 브랜드에서 너무 그때 거짓말의 거짓말을 반복하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또 거짓말하고 아 이게 이건희 회장이 유산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삼성 사람들이 정말 일 잘하고 시스템 잘 되더라고 삼성이라는 것이 탁월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그 시스템 자체의 한계가 세월에 바뀌고 시대에 바뀌는 것에 따라서 여실히 한계가 드러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 삼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건희가처럼 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미 지났죠 한참 지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절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다른 사람이 그 상황이 있었던 것보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배를 빨리 불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맞고 지금도 많은 먹거리를 기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도 일자리고 협력업체들도 협력업체들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나가서 한국 실업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삼성이 삼성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세계에 뻗어나가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밥 먹고 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런데 그거는 이건희 회장 한 명만의 삼성에 대해서는 너무 적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거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나 얘기했어요 제가 천 얘기하면 또 나이도 1992년에 배낭여행 갔었어요 유럽에 배낭여행 갔는데 정말 그때는 한국의 흔적이 유럽에 거의 없어요 다 진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하는 플로리아드라는 꽃 축제가 있는데 들어가면 저는 처음에 일장인 줄 알았어요 하얀색에 빨간색으로 미쓰비시비 깃발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곳곳에는 일본의 잔재 일부 잔재가 아니지 일본 기업들의 흔적들이 쫙 있어요 워낙 잘나가던 뭐 아주 잘나간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경제적으로 컸을 텐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반에 그때 여행자유화 처음 되고 갔을 때만 해도 유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거의 없었지만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가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엘란트라가 딴 차가 있었대요 란트라라는 이름으로 가끔 보입니다 그럼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거 하나랑 당시 비행기가 이제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프랑크푸르트역에 그 지하철역을 지하철역을 기차역을 가보면 그 유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심 거기 가보면 삼성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한복판에 있죠 그 간판 앞에서 사진 찍는 거 그러면서 당시 외국 갔다 오면 애국심 생긴다고 그랬던 이유가 너무나 작은 나라구나 우리가 존재가 없구나라고 할 때 그 삼성은 그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 그런 이름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잠깐 연수를 갔을 때 이제 TV를 봐야 되니까 TV를 봐야 영어가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TV를 사러 갔는데 그 맨 앞에 소니가 있었고 당연히 저 뒤쪽에 가야 시티즌이라는 브랜드하고 삼성이 같이 있었어요 저 구석에 제일 안 좋은 제일 싼 그리고 삼성을 샀죠 제일 싸니까 그랬던 브랜드인데 뭐 2010년대 들어서 제가 CES 갔을 때는 센터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얘기 들을 때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하나하나 하나하나 올라와서 센터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이 반복되지만 제 판단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큰 그룹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저 정말 그 말단 손가락 끝에 있는 핏줄까지 쥐었다 폈다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본인만 알겠으나 이 그룹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이 끝까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기업 총수로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육각형이었다 저는 만땅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끌고 와서 사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벌어졌고 상당히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게 맞고 그렇다면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끔하게 좀 클리어를 하고 갔으면 말 그대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아쉬울 거예요 그때 쓰러졌을 때 근데 솔직히 아까 김범주 형 슬쩍 얘기했듯이 그럼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나누고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단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종합적인 평가가 상당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확실히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김성호 장군 얘기했듯이 그런 측면에 했으면 좀 아쉬우셨을 때 제가 너무 오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한국에서의 가장 그건데 돌아가신 분한테는 편집을 있다가 뭘 또 편집을 또 내려요 아니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로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과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그걸 믹스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가 말고 딱딱 띄워서 맞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발인인데 너무 모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이건희 정도의 피규어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키백과의 끝나 마무리 지으면서 김서관 장군을 한번 쳐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예를 들면 일제 말기에 봉기를 했던 평양에서 학생들이 봉기를 해서 재판에 넘겨줬는데 재판장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순간 거기 앉아서 보고 있다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자기 학생들이 봉기한 걸 재판하는 걸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육사 동기 중에 독립군 나간 사람들 가족을 또 챙겼다 이런 내용도 있고 상당히 독특한 양반이에요 광복 되자마자 바로 잘못했다고 했다는 것은 이미 이미 자신이 일본군으로 일을 할 때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적을 보면 근데 일본군으로서도 상당히 뭔가 업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잘 모르는 분이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까 그 이름을 얘기해갖고 재벌 총수 중에 이름이 같이 재벌 총수 얘기를 다 하려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유 회장 돌아가신 뒤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 경제 팟캐스트니까 세대가 넘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재벌들의 세대가 넘어가고 이제 구강모 엘지 회장이 78년생으로 제일 어리죠 우리 최고 5대 기업들을 보면 SK 최태형 회장이 나이가 제일 많을 거고 이재용 회장이 68년생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됐죠 회장이 70년생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건희 회장 전문국 회장 나이가 되겠죠 이제 그때까지 한 20년 30년 정도 나왔다고 본다면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새로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개발독재 아 그때는 독재시대였고 그 정도의 잘못은 반행이었어 우리 청와대에서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어기겠어 라고 얘기하던 독재개발시대 에 서 이제 뿌리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일선에서 물론 아쉬웠고 물론 정목호 회장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지 세계 1위라는 삼성 반도체와 뭐 요즘에 잘나가고 있는 LG화학 요즘 시끄럽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그 LG화학이라든지 최근에 전기차 하겠다 원래 수소차 때문에 약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차 하겠다 그러고 인피니 아니 뭐야 제네시스 때문에 잘나가면서 주가 오르고 있는 현재사동차나 이런 회사들이 과연 과거와 달라져서 잘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인 재벌이라는 구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나갈 것인지 효율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변신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공 중에 반도체를 우리의 먹거리로 정했던 공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그걸 물려받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우리 20, 30년 뒤에 그때 누군가가 이런 것을 다음 먹거리로 정했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건희 회장 서거 소식을 들으면서 그 생각부터 했어요 아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쓰러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직은 6년인데 상징적인 거죠 자 하여튼 뭐 이 얘기는 이 점에서 마무리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를 어쨌든 한 15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회의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길 가셔도 됩니다 오늘 뭐 그럼 끝장으로 갑니까 밤새도 됩니다 일부러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일부러 이것만이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오 안 믿어지만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미국 대선 이 다음 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네요 딱 일주일 남았네요 권웅리자가 제안을 했었죠 일주일 남았네요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5시간이면 8시 뉴스 리포터라고 사실은 우리 지금 저기 뉴미디어 홈페이지에 그 대선 거기 이제 친절한 경제 넣는다고 하나씩 힘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얘기했어요 5시간이면 텐션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근데 이번 거는 텐션 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번 거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지금 그날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거의 총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고 아니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그 판매가 그렇게 늘어난다잖아요 아니 지금 저기 오늘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공관들 뉴욕 총영사관 애틀란타 시애틀 LA가 일제히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러면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뭐 이런데 메네튼에서 육탄점 벌어졌잖아요 어제 어제 뉴스요 메네튼에서 지금 상황이 흠상치는 않은 그날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국민을 둘로 갈라놓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어느 나라든지 친절한 경제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하나는 이거는 지금 당장 누가 되느냐보다 두 번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뉴미디어에도 시리즈로 올라가야 돼서 몇 번 하기로 했는데 하나는 방금 이 얘기 누가 되느냐보다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하다 하나 했고요 오늘은 뭐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되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이 더 격화될까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있더라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말에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공약집을 분석해서 분석해놓은 게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트럼프의 공약인가 착각할 정도 라는 표현으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실 바이든 바이든 후보가 바이든 후보는 사실 자기가 되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트럼프만은 싫어라고 하는 반대 진영이 말하자면 반 트럼프로 밀어올린 후보인 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의 정책들이나 공약들에 있어서는 나는 트럼프처럼 이렇게 안 하고 저쪽으로 갈 거다 라는 게 되게 많은데 통상이랑 무역 이슈에 있어서는 거의 트럼프 공약을 많이 베뀌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보다 좀 더 트럼프 쪽으로 클릭 클릭한 게 되게 커요 그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통상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보잖아요 두 가지 말해놓고도 분명히 또 뭐라 한다라고 내리를 스쳤습니다 유해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오래전 얘기하죠 유해창 예 두 가지 하나는 강한 보호 무역주의 경향 기존에 우리가 미국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은 정말 강경 대응한다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는 미국 내에서 딱히 이견이 없이 트럼프가 잘한다는 의견 쪽이 더 많았고 그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게 본인한테도 이제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은 뭐 음모론에서는 친중이다 부터 뭐 그냥 다시 뭐 다자로 돌아갈 거다라는 그냥 이렇게 진짜 술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 정도로까지 많이 판단이 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로 우리도 나도 중국에게 녹록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꺾어야 한다 그런 게 있었지만 전 세계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뭐 철강 자동차에 없었던 관세 붙은 것도 있고 비관세 장벽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없애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뭐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기조 무역과 통상에 있어서는 비슷한 기조로 어느 정도는 갈 거다 뭐 라고 많이 예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측 새벽에 트윈 날려서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일은 적겠죠 보면 지금 외신들의 지금 권혜리 기자 한 말을 좀 보태자면 외신들의 일단 지금 우리가 중국 관계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뭐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당장 단실내에 끝날 가능성은 없지만 그 바이든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깔려있고 반면에 만일에 바이든 집권할 때 홍콩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난히 민감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중국이 또 내 안에 문제에 개입한다고 하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이 되더라도 여전히 갈등 언제든지 불거질만한 요소는 있기 때문에 트럼프 때는 시끄럽고 바이든 때는 조용할 거야 라는 건 틀리다라는 거에 대부분의 예측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파리기후협약으로 대표되는 그런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거에서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움직였던 거는 그나마 미국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미국이 조금 더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은 있습니다 오바마 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관계나 대외관계는 그런 면에서 나아질 텐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경제 팟캐스트니까 북핵 문제는 잘 얘기를 안 하겠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좀 관심사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트럼프와는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엇갈리는 거라 경제 얘기만 하면 아니 경제 얘기만 하면 북핵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한다고 그럴까요 뭔가 보도를 하거나 뭐 이런 데서도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워싱턴에 있는 여러 가지 외교 문제 중에 한반도 문제가 위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저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뭐 미사일을 쏘고 뭘 하고 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이유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한참 밀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때도 전략적 인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한 이유가 뭐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게재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였을 거고 트럼프 같은 상황은 발생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대통령이 됐을 때 김정은을 만나는 그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경제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그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시스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가능했던 거고 바이든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전에 계속 봐왔던 미국의 대처 그걸로 그냥 돌아가겠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전문가들의 반응이 조금 갈리기도 하대요 요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맹추격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근데 힐러리 때는 힐러리가 여론조회에서 우세하다고는 했는데 대선 날이 다가와질수록 엎어지는 것들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서학 동학해갖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안 좋고 트럼프가 워낙 주가를 자기 치적처럼 얘기해왔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월가는 최악은 아까 권혜리 기자가 말했듯이 트럼프가 이기거나 바이든이 이기거나 이게 아니라 누구도 이긴 것이 아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백악관에서 못 나가 절대 못 나가니까 이거 부정선 거야 이러고선 드러넘는 상황을 최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그때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 힐러리 대 클린턴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전국 판세에서는 많이 안 틀린 게 힐러리가 1% 이상 이겼단 말이에요 300만 표 이상 힐러리가 이겼는데 결국은 경합주에서 밀리면서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죠 그렇죠 전국 표수는 힐러리가 더 많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경합주들에서 갈리면서 문제가 된 거고 이번에 지금 우편 투표가 워낙 많이 늘었다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합주들 펜실베니아라든가 대표적인 경합주에서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8대1을 잃었습니다 바이든이 8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날 투표는 팽팽하거나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올 가능성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장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비율이 더 높을 것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사전투표 했어요 또 본인은 이미 지금 유권자의 30% 이상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부정 조작 가능성이 있다 계속 일하는 게 이 사전투표는 방금 김범수 선배가 얘기한 대로 바이든 지지자의 확률이 높고 그런데 그걸 70%가 우편 투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임이 안 되게 나온다고 하면 초반부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우기기는 힘들겠지만 약간 접전 내지는 현장 개표부터 현장 개표 먼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우세하다가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미 자기 승복 안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예 지상파에서 별의별 시나리오가 지금 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플로리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플로리다를 지면 무조건 게임 오버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날 당일 투표에서 플로리다가 이긴 걸로 나오면 그 순간에 승리 선언을 해버릴 수도 있다 난데 열기도 전해 그럼 이제 진짜 그분 그러실 분이에요 진짜 혼란이 어마어마한 미국 본토에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분 지지하는 여러 이른바 밀리셔라고 부르는 민병대 분들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총 들고 나서실 수 있어요 그날 5시간을 방송해야 되는 주식시장은 아작이 나는 거죠 그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한순간 한순간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웠지만 약간 승자가 빨리 그 안 나왔던 게 2000년에 부시랑 엘고어 네 그랬죠 근데 그때는 실제로 그때도 플로리다에서 우편 투표 까먹을수록 두 번째 깠더니 이제 엘고어랑 좁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고어가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 12월 초순에 이제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정확히 이거는 부시가 이겼다가 아니라 재검표 무효 이렇게 나왔어요 판결이 그러면서 엘고어 그거에 승복을 해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엘고어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불편한 진실처럼 생각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평화로운 지성이에요 부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하여튼 말이 통할 것 같은 민주주의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성격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주식시장이 많이 꼬꾸라졌어요 미국이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꼬꾸라졌는데 지금 상황에서 되면 그게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누가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거기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추가 감세가 있을 것이고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그린 뉴딜부터 시작해서 사상 최후에 민주당이 원래 케인지적 전통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 쏟아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금을 조금 더 매기더라도 세금은 세금은 뭐 2023년까지 미뤄놓긴 했습니다마는 세금 매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 세금 매기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더 클 거야 라고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거의 인정받는 분위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든 당분간은 금융시장이 괜찮을 거다 라는 건데 누가 되든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지금 가장 큰 변성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주시장은 바이든 승리를 점쳐요 왜냐하면 거기다 테마주 있잖아요 근데 다 해치는 해치는 다 해놨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해치도 해놨어요 할 걸 해놔야죠 당연히 어떻게 될지 알고 원래 인버스도 하고 근데 디폴트는 바이든 승리로 걸어놓고 이제 기타 등등의 장치를 마련해놓은 건데 근데 최근에 지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제가 포브스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랑 공화당 후보랑 됐을 때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어느 쪽이 됐을 때 주가가 더 많이 올랐나를 참 이게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때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건데 통계를 낸 기사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흔히 공화당이 감세도 많이 해주고 자본 친화적이기 때문에 공화당 집권기에 더 많이 주가가 올랐을 것 같은데 통계를 내봤더니 1952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0.6%인데 공화당은 4.48%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주가가 더 올랐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으면 이게 민주당 쪽에서 흘리는 거겠죠 에이그 뭐 그건 데이터 나오는데 그걸 뭐 하여튼 흘리는 걸 봐도 저는 이제 그린 뉴딜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 방송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되든 별로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후보가 이길 거라고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예정대로 이기는 게 전반적으로 경제적 안전 측면에서는 낫지 않나요 편을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린 선언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 기왕 한 김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 미국 비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안 갈게 전 미국 비자 신청해 본 적도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구를 위해서 바이든이 돼야 됩니다 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와 무사히 강하다 편집해 주세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지구 씨는 모습이 236회만에 처음 나와요 와 시원시원하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뭐 포텐셜 깨질라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 좋네요 역시 다음 중에 다 달라 이렇게 지르면서 본색이 수국 본색 트럼프 대통령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김범재인 거 말한 대로 북한 순위가 올라왔어요 한반도 평화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장점도 있고 갑자기 장사도 잘 이미 바이든 승리를 선언해 장사도 장사도 잘 아니 지금 뭐 보잉이 737 맥스 때문에 저 모양이 되긴 했지만 전 세계 놀아달면서 보잉 팔고 무기 팔고 뭐 이래서 비즈니스 콩 팔고 뭐 이런 건 참 잘하시는 분이긴 하나 파리 기후의 협약을 방금 빽살이 나는 거 들었습니다 목소리 빽살이 나는 거 상당히 긴장한 파리 기후의 협약을 우리한테 좋은 건 없잖아요 딱히 네? 아니 개인적인 취향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지키겠다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콩 팔고 이런 거 잘하는 게 우리한테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랑 상관없죠 우리나라 와서 많이 팔았죠 그 삼성 공장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저게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정말 전형적으로 비즈니스맨이죠 좋은 말로 비즈니스맨인데 장사에 너무 돈벌이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파리 기후의 협약 탈퇴하고 석탄 에너지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공약을 비교해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에너지 공약만 비교해보면 바이든 후보는 그린 에너지가 어떻고 2035년까지 발전은 석유를 안 쓰겠어요 석탄 안 쓰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이랑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라는 게 거의 없을 뿐더러 알래스카 같은 국유지에서 석유를 캘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2050년까지 산소 배출을 막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1대0으로 지든 5대0으로 지든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4년 하셨으니까 앞으로 4년 더 하면 이게 더 늦어질 것 같거든요 손수호 기자는 언제부터 이렇게 환경주의자가 됐습니까 아니 이건 환경주의자가 아니라 생존주의자입니다 이건 살아야죠 인류가 그게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말인데 요즘에 파란 하늘 보고 느낀 거 없어요 코로나에 중국이 공장을 안 돌리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지 시진핑 주석마저도 솔직히 중국 같은 경우가 환경에 있어서 가장 환경력이 나오면 모른 척하는 모르세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손수호 기자를 제가 하루이틀 본 게 아닌데 환경 얘기를 요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승욱 인덱스가 남달라요 확실히 미래는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혼두는 거 봐라 저는 권력의 이동에 민감해서 권력 이동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눈을 삭삭 돌리더니 하여튼 오늘의 최고 소득은 손승욱 기자의 뭐랄까 확신에 찬 발언을 처음 들었다 승욱 본색 아 근데 무슨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파란 하늘이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는 사이고요 지나가면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되면 파란 하늘이 조금 빨리 오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도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하겠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는데 기후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돼서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믿질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건 뭐니 다음 시즌은 굉장히 환경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뭔가 반환경적인 발언을 하는 출연자는 바로 그냥 퇴출이라든가 텀블러 갖고 와서 커피 마셔야 될 때 텀블러 텀블러를 그렇다고 텀블러 쓰는 건 또 못 본 것 같은데 아 저요? 어 텀블러 씁니다 저 빨대 안 쓰고 텀블러 쓰잖아요 그 얘기 안 했나? 빨대를 안 쓰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생기는 폐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빨대를 안 쓰면 자꾸 흘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묻는 그런 게 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방수 비옷을 그래서 입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여기저기에 우리 팀에 우리 부에도 그렇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이제 빨대 안 쓰겠다 그래갖고 그 이 빨대를 못 쓰는데 근데 또 인심 좋은 집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주면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뚜껑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차있거든요 빨대 꺼져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조금 마시고선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 마실 때 흘릴 수 있다는 약간 맹점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네 다음 시즌이 진행될 때 지켜보시는 분들이 손승욱 기자가 과연 이런 지금 환경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를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 할 때는 결론이 나 있겠죠 다음 주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믿어보려고 무슨 소리야 안 믿어도 돼요 손승욱 기자가 손승욱 기자가 믿지 않아도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었네요 얼떨결에 바이든 후보 얘기해놓고 지금 주저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이 당분간은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심경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팀을 꾸려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뭐 한 한두 달? 제 생각에는 한두 달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그때는 이거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한 1년이 씹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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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해라고 마지막 해라고 아무거나 막 한 애네 그럼 안 돼요? 한두 달은 이게 어떻게 없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백신이 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좀 백신이 나와도 우리가 먼저 맞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1년 걸리겠죠 하여튼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질 못하는데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뭐 한 한 5년 5년 정도 진행하고 참가를 하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고 좀 더 좀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잠시 떠날 예정입니다 권혜리 기자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저도 아까 저는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지 몰랐어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다가 어 밑에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제일 최근에 달아주신 분이 어디 계시든 행복하게 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직접 뵌 적이 없는 분인데 행복을 이렇게 빌어 주실 정도의 뭘 했나 갑자기 약간 자기 반성이 되면서 그럼 뭐 할 때까지 계속 하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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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요 근데 아 진짜 좀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뭔가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아니 근데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진심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파리 갈 때도 마지막 방송하고선 댓글들 그런 댓글들 남겨주셔서 되게 감동했었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뭐 저는 사실 뭐 1년? 1년 반 정도 이렇게 오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재미 정말 저는 좀 재밌기도 했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방송 끝나라 그러니깐 뉴미디어 쪽에 고위 간부들이 섭섭 도착하셔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솔직히 아까부터 약간 긴장부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부담스러웠어요 사실은 소속 기자회의 안 들어가고 계속 한다 그랬는데 자꾸 오셔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말을 더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그때는 정말 저희가 돌아올 때 되면 이거 없겠죠 요 칸막이 접수를 해야죠 경제 얘기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때는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손수국 기자가 여기서 버블을 만드세요 아 네 버블 뭐 여기서 버블을 만드세요 녹색 버블을 좀 만들어보도록 또 시작합니다 끝나려고 그랬더니 또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여튼 뭐 그동안 많이 감사했고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조금 더 나아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또 손수국 기자께서 상당히 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요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매일 바뀌니까 아니 아까 그 시원하던 모드로 그냥 오는 그 모드로 가세요 그 모드 괜찮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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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타일 아닙니다 200 몇 해만의 처음이라면서요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부담스럽습니다 권혜리 기자 200 몇 해만의 처음이 아니라 사라진 전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아까 230 몇 해만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 뉴미디라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후보 물론 이제 뭐 다른 나라 후보 마크롱을 지지한다든가 뭐 이런 거 됐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니 편집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다음 뵙게 될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